안녕하세요 석석입니다. 내비게이션 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예상보다 많아서 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아래쪽에 지금 이제 아래쪽에 화살로 표시하는 것이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뒤로 가기 버튼이죠. 뒤로 가기 버튼이고 가운데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것이 홈 버튼입니다. 이걸 터치하면 홈 화면이 나오죠. 다음에 왼쪽에 짝대기 3개 있죠. 이것은 최근 앱 버튼입니다. 최근에 실행한 앱을 이걸 터치하면 최근에 실행한 앱이 쫙 뜨죠. 그래서 거기에서 최근에 실행한 앱을 모두 닫기를 한다던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내비게이션 바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 바가 아까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짝대기 3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위로 쑥 올리면 실행이 됩니다. 가운데 것도 짝대기 되는데 이것도 위로 쑥쑥 올려야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짝대기 1자로 길게 되어있는 경우는 불편하죠. 사용하기에 이런 것을 어디에서 설정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제가 홈으로 가겠습니다. 홈의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정은 제가 여기 뽑아 놨어요.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 굵기가 굵어서 조금 이 굵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굵기를 이렇게 조금 줄이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설정을 저는 제 경우에는 설정을 이렇게 빼 놨어요. 자 이걸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내비게이션 바는 어디서 설정하느냐 하면은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터치합니다. 지금 현재 제 경우에는 이게 삼성의 갤럭시 노트거든요. 갤럭시 개통에서 준해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다른 LG 라든가 저기 애플 같은 것도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비슷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들으면 됩니다. 저기에서 디스플레이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 아래쪽으로 갑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에 내비게이션 바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홈 뒤로 가기 버튼 최근 앱 버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걸로 터치합니다. 터치하시면 여기에 내비게이션 버튼이라고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뒤로 가기 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홈 버튼 이것은 최근 앱 버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화면 제스처 이걸 선택해 버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자 이걸 올려 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화면 제스처로 하시면은 만약에 화면 제스처로 선택을 하면은 자 이걸 선택했습니다. 화면 제스처로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내비게이션 바 이런 것이 이렇게 짝대기로 옆으로 일자로 일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물론 이걸 또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내비게이션 버튼을 일반지는 통상적으로 처음에 출시될 때처럼 초기화 상태로 할 거냐 자기가 이렇게 바꿀 거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순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버튼 순수 보시면은 오른쪽에 뒤로 가기 버튼이 여기 있죠. 다음에 홈 버튼 그 다음에 최근 앱 버튼이 있고 이런 순수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밑에 걸 선택하면 순수가 바뀝니다. 여기 보세요. 최근 앱 버튼이 오른쪽으로 오고 홈 버튼은 물론 가운데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은 뒤로 가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화면 제스처로 되어 있다면은 다시 돌리려면은 제일 위에 내비게이션 버튼 이걸 터치해 가지고 터치하면은 이걸 터치해서 터치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여기 버튼 순수도 위에 거로 이제 일반적으로 출시될 때처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바꿉니다. 네비게이션 버튼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순수도 이런 순수로 출시될 때와 똑같이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 누르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홈 버튼을 제가 눌러 볼게요. 누르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는 뒤로 가기 버튼, 홈 버튼, 그 다음에 최근에 버튼. 이걸 그러면 설정에서 다시 한번 바꿔 보겠어요. 설정에 가서 디스플레이에서 자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바에 가서 화면 제스처로 바꿔 보겠습니다. 화면 제스처로 바꿔 보겠어요. 화면 제스처로 선택을 딱 하면은 현재 여기서 여기서 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홈 버튼을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세요. 그 내비게이션 바가 일자로 되어 있죠. 일자로 세 개로 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을 동상 다시 또 일반적인 출시 될 때처럼 바꾸려면 설정으로 가서 이 스마트폰이 설정으로 갑니다. 스마트폰이 설정으로 가서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에서 그 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 바로 갑니다. 내비게이션 바로 가서 현재 화면 제스처로 되어 있죠. 화면 제스처로 되어 있는 것을 내비게이션 버튼을 바꾸면 초기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세요. 그대로 되죠. 홈 버튼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일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보세요. 원상태로 되죠.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자기에게 맞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